이제 물건의 변동이죠. 총선은 뭐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맨 앞에 샀던 부분이고 넘겨보시면 물건 변동의 원인 뒤에 설명드릴 거고 물건 변동과 공시에서 공시 제도의 공시 방법에 나오죠. 일단 공시라는 말 자체의 뜻은 대외적으로 밝힌다.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공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이 의사 일정을 공시했습니다. 이런 말을 쓰죠. 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이 2019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을 공시했습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공시라는 말은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 밝히는 것을 우리가 공시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끝나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가 있어요. 그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뭐 하면 되냐면 등기를 하면 되고요. 동산에 대해서 제가 물건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죠? 점유를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 등기, 동산의 점유는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 뭐가 되는 거죠? 공시방법이 되는 거고요. 또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공시방법을 갖추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시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시의 원칙이라는 것은 공시하려면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공시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이 뭐예요? 공시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공시의 원칙의 의의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물건변동을 외외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공시방법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이 뭐죠? 그래서 공시의 원칙이고요. 이러한 공시의 원칙이란 입법주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째, 형식주의 또는 성립요건주의와 의사주의 대항요건주의가 있습니다. 형식주의는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주의고요. 의사주의는 쪽파리들이 일본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주의고요. 형식주의는 독일 민법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법주의에서 독법주의라고 하고요. 의사주의는 프랑스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데 프랑스를 우리가 불란서라고 하잖아요. 불란서법에서 불법주의라고 하는 거죠. 우리 형식주부터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더라도 아직 을에게는 뭐가 없죠? 소유권이 없죠. 갑에서 을로 이전등기를 받아야 비로소 을은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되거든요.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와 같은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먼저 형식주의라고 하고요.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오려면 물권변동이 성립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니까 형식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죠? 성립요권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의사주의는 좀 다르다. 의사주의는 이런 겁니다.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줬어요. 그렇더니 갑이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 이 건물은 당신 거래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등기하지 않아도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런 주의를 우리가 뭐죠? 의사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주의란 등기 없이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뭐만 있으면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뭐죠? 의사주의라고 하고요. 그러면 을은 등기 안 했더라도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죠. 그럼 뭐하러 등기하느냐? 등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도 을이 소유권이 있지만 갑이 마음을 바꿔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버리면 을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병에게 뭐하지 못하냐면 대항을 못해요. 그래서 을이 등기하는 이유는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대항요권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 번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뭐죠? 의사주의. 다만 등기를 해야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대항요권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가끔 어떤 책을 보면 공시원칙의 개념을 형식적으로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래서 공시원칙이란 물건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 공시원칙이다. 이렇게 설명된 책이 있거든요. 잘못된 책이다. 왜냐하면 물건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되는 것은 공시원칙이 아니라 뭐죠? 형식주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시원칙이라는 것은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이 뭐죠? 공시원칙이거든요. 그러면 대항요권주의도 의사주의도 공시원칙이 관철되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을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병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등기가 필요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오늘도 자신이 소유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니까 의사주의도 뭐가 관철되고 있는 거죠? 공시원칙이 관철되고 있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왜 재수없게 우리가 1번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유는 1번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민법은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따라서 60년 1월 1일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뭐죠? 형식주의지만 그전에는 우리나라에 민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 민법을 쓰고 있었냐면 1번 민법을 쓰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59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나라가 뭐였던 거예요? 의사주의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짜까지는 기억할 필요가 없는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뭐였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의사주의였음을 좀 기억해 두셔야 한다. 그래야 이해될 판례들이 나오게 되면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은 의미 없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232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공신의 원칙이 나와요. 공신의 원칙은 뭐냐 하면요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와 같은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경우를 우리가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결론은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만 뭘 인정하냐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선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편행법상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해요. 점유를 믿고 거래한 경우를 뭐 받아요? 보호를 받아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공시법 책을 가끔 보면 이런 우리나라의 태도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책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이 불법으로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놨어요. 이 등기는 뭐죠? 무효죠. 그런데 을이 또다시 병에게 뭐죠? 팔아먹었단 말이죠.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하면 만약에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면 병은 뭘 가져야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현행 민법처럼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면 병은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되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갑이 완전 맛이 가죠. 다시 말하면 공신의 원칙은 진정한 권리자,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켜요. 그 대신 병은 매매 계약할 때 안심하고 살 수 있죠. 뭐만 확실하게 확인하면 돼요? 등기부만 확실하게 확인하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거래의 안전은 보호를 해줘요. 그런데 현행 민법처럼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면 누가 보호가 되냐면 갑이 보호되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진정한 권리자는 뭐가 되냐면 보호가 되는데 병의 입장에서 거래할 때 조심해야죠. 등기부만 믿으면 안 되죠. 의리 어떻게 자기 앞으로 등기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거래할 때마다 조마조마하다 거래의 안전은 뭐하게 돼요? 희생당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 생각해 보자고요. 거래가 부동산이 빈번해요? 동산이 빈번해요? 동산이 압도적으로 빈번합니다. 따라서 거래의 안전은 부동산보다 동산에 대해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더 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동산 거래는 안 하고도 살 수 없지만 동산 거래 안 하면 뭐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이 비싸요? 동산이 비싸요? 동산이 비싸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이 뭐죠? 압도적으로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필요성이 더 큰 거는 오히려 가치가 비싼 뭐예요? 부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동산은 동산보다 엄청난 고가이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보다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가 더 크고요. 거래도 빈도가 뭐죠? 적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동산은 저렴할 뿐만 아니라 거래의 빈도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보다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에 취정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동산의 점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뭘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되려면 반드시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독일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등기법 공신법 교재 보면 형식적 심사주의가 아니라 걔네는 실질적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독일은 공신의 원칙을 등기에 대해서 인정하냐면 권원보험이라는 보험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 권원보험이라는 보험을 가입해요. 권원보험을 가입해두면 이런 놈이 나타나가지고 병에게 공신의 원칙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보험회사가 갑에게 뭘 내주냐면 보상금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 권원보험 때문에 먼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가 뭘 받을 수 있어야 보호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독일은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 그러면 이 권원보험료가 비쌀까요? 쌀까요? 아주 싸요. 아주 쌉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료라는 것은 사고 빈도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잖아요. 자동차 보험료는 비쌉니다. 아파트 화재 보험료는 의외로 싸요. 왜요? 아파트 화재는 뭐지 잘 안 나니까. 이것도 서류가 위주로 넘어가는 거 사람이 살면서 한 번이나 걷을까 말까 하는 아주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사고 빈도가 적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싸고요. 몇 년 됐는데 아무튼 1억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한 15,000원이에요. 1년에 15,000원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0원이. 그래서 만약에 3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한 4만 5천원 정도 내면 0원이 권원보험에 가입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좋은 거 우리나라는 왜 도입을 안 하느냐. 이것도 재미있어요. 우리의 민족성 때문에 그래. 우리는요. 뭐라고 그러냐면 세계 사람들이 봤을 때 극악무도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원조받다가 원조를 주게 된 유일한 국가. 그렇죠? 왜 이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전세주 이해 못하는 행동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집이 먹을 게 없더라도 애들은 학교를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민족은요. 돈이 없을 때 가장 제일 먼저 줄이는 돈이 뭔지 아세요? 교육비를 먼저 줄여요. 교육비를. 돈 없으면 애들 학교 안 보내고요. 일 차지를 찾아서 뭐죠? 일을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대출받아서라도 뭐예요? 학원에 보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죠? 교육비를 주고 그다음에 뭐예요? 영화 관람비. 뭐 이런 걸 줄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런 거 많아요. 미국 메이저리 야구단은 연봉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LA의 야구 미국도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LA가 우리 서울하고 인구가 비슷한가요? 서울보다 작습니다. 근데도 야구단이 두 군데로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연봉을 많이 주는 이유는 그만큼 야구장을 많이 가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야구장 가는 것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애들 학원비가 중요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야구장이 레저 산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학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 학원비를 먼저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뭐예요? 야구장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뭐예요? 학원비보다 뭐예요? 야구장 가는 게 중요한 나라죠. 아무튼 우리는 특이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민족이냐면 공짜면 양재물도 먹는 민족이에요. 죽는데. 그렇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둑적 해에 취약해요. 만약에 건원보험제대가 우리나라에 도입돼 있으면 셋이 짜면 보험회사만 마웃돼요. 예를 들면 이 아파트가 20억짜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셋이 짜면 얼마가 떨어져요? 20억이 떨어지니까 이게 도둑적 해에 굉장히 뭐예요?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소서 건원보험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고요. 건원보험이 도입되지 않는 한 우리는 뭐죠?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부동산, 동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만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뭐죠?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성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억적합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나쁘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가고에는 일본이 되게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전자산업이나 이런 거 보면 소니니, 히타치니, 파나소니 거의 다 망했죠? 삼성하고 뭐죠? LG에 완전히 밀려버렸죠. 이거 뭔지 아세요? 일본 애들의 장인정신과 우리나라의 대충주의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산업화 사회에서는 장인정신이 맞대요. 그런데 지금 정보화 사회에서는 대충주의가 더 우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놈들은 뭐냐면 핸드폰을 만들어도 장인정신 해가지고 그냥 끝까지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완벽하게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면 이미 구닥다리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 소니가 휴대폰 만들어요. 만들지만 일본에서 밖에 안 팔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팔리지 않아요. 구닥다리 제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대충 해가지고 그냥 대충 만들어서 그냥 빨리 시장에 확 던져놓고 문제 있으면 뭐예요? 바로바로 그냥 고치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대충 만들어서 던져놓고 고치고 이런 대충주의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현대 정보 산업 사회에 적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만들어서 빨리 내놓으니까 시장의 수요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응하면서 먼저 쫓아가게 되고 그 대신 문제 있으면 뭐죠? 바로바로 뭐 하면 돼요?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 놈들은 그냥 장인정신 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막 붙잡고 늘어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시대에 뒤떨어지니까 일본 전자회사들이 거의 다 망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주의도 나쁜 게 아니라 뭐죠? 좋은 거다. 정보사회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정보산업 사회에서는 최고의 민족성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나라가 뭐죠? 잘 먹고 잘 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중국과 우리하고는 민족성이 달라요. 중국이 뭘 따라와요. 왜냐하면 중국 애들은 대충대충인데 만만디잖아요. 만만디. 걔네들은 뭐냐면 늦는 데다가 대충이야. 우리는 뭐예요? 신속한데 대충이니까 이게 달라요. 그리고 중국이 뭘 쫓아와요? 중국이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크잖아요. 1인당 GMP냐. GDP는. 상대가 안 됩니다. 거기는. 그렇죠? 많이 올라왔지만 우리하고 상대가 안 돼. 걔네들은 이게 뭐냐면 그냥 뭐예요? 인구 쪽수 가지고 그냥 개기는 거지. 뭐 의미 없는 거죠. 1인당 GMP 뭐 아무 의미. 거기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상하이다. 베이징이다. 통신은 그냥 끝내줘요. 그런데 조금만 벗어나가면 거의 인도하고 수준이 거의 똑같아. 나는 그게 뭔 나라지. 걔네들은 공산주의라며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은 저주받아야 돼요. 공산주의라며. 공산주의가 뭐예요? 사적 소유를 금지하면서 평등을 추구하는 게 공산주의 아닌가요? 그런데 지들은 뭐예요 지금.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공산주의야 미친놈들이. 그러니까 이놈들은 뭐냐면 공산주의도 아니야. 공산주의면 그러면 안 되죠. 그 뭐예요. 개인이 돈을 많이 벌면 뺏어서 어떻게 없는 사람이 나눠줘야 되는데 공산주의도 아니야. 민주주의인가 걔네들이? 그것도 아니야. 자유주의인가요? 그것도 아니야. 얘네들은요. 정치 제도 자체가 이년도 없고요. 이데올로기도 없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지금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얼추얼추추추하게 되어 있지만 얘네들은 이념이 뭐예요.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만약에 그런 양극화 문제, 빈부격차 문제 극복 못하면요. 얘네들은 언젠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철학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그래서 저는 중국을 아주 별로 무시하는 사람 중에 뭐 하다가 얘기해 나왔지. 중국 제가 한 다섯 번 갔거든요. 갈 때마다 나도 충격했어요. 교재 보시면 233페이지의 내용에 가지고 동산, 결론은 뭐예요. 공신원칙 인정한다.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공신원칙 인정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확장은 의미가 없고 하단에 공신원칙과 공신원칙 관계는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죠. 대표의제가 나와요. 물건변동의 공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물건에 관해에는 등기를 동산의 물건에 관해에는 점유를 공시방법을 한다. 맞죠? 2번 물건변동에 관한 의사주의 법제 아래에서는 공시원칙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X죠. 그렇죠? 의사주의도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제3주에 대학하려면 뭐가 필요해? 등기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은 물건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뭐가 필요해? 등기가 필요하니까 대학요건주의, 의사주의도 뭐가 공시원칙이 관철되고 있는 거죠. 답은 2번죠. 3번 공시원칙은 물건에 관하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배타적 권리의 변동 등기에도 적용이 된다. 3번 등기나 점유 외에도 특수한 공시방법인 관습법상 인정되고 있다. 설명 안 드렸는데 공시방법 한 가지 더 있죠. 명인 방법. 관습법상 공시방법으로서 명인 방법이 있고 5번 물건은 배타적 지배권이어서 제3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물건의 표상표식으로서 공시가 필요하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겠죠. 저는 솔직히 요새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보수라는 말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보수. 보수가 우판가요? 이게 원래 민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진보, 자파잖아요. 같은 게 말씀드리면 보수의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는 뭐냐면요. 자유입니다. 자유. 진보의, 자파의 중요한 이데올로기는 실질적인 평등입니다. 그리고 보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 그래가지고 그 뭐예요? 그 독일, 극우 애들 보면 막 외국 사람 테러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민족주의고 그 다음에 진보의 중요한 인연은 뭐냐면 민족보다는 뭐죠? 세계입니다. 세계화를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럽에서 보수 정당들이 정권을 잡으면 아프리카 난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죠? 적대적입니다. 안 받으려고 하고 진보파가 정권을 잡으면 아프리카 난민은 뭐죠? 자유계 뭐죠? 받아들이려고 하거든요. 이게 보수와 진보의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우리나라에 보수 정당이 있나요? 우리나라는요. 다 자파예요. 보수파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왜 그러냐면 자유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화당은 미국 공화당은 뭘 반대해요? 국민의료보험 반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요? 의료보험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말면 가입 안 하는 거지 왜 국가가 나서 그것을 강제하느냐 이 정도쯤 돼야 뭐예요? 보수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미국은 총기 규제 못하고 있죠. 뉴스 보면 맨날 뭐예요? 총기 단체가 로비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이념인데 공화당이 반대랍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총을 가지고 싶으면 갖고 말면 알아서 안 가는 것이지 국가가 일률적으로 총을 갖지 마라 가져라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결정할 수는 없다. 입준대야 뭐예요? 보수인 거예요. 보수하면 진병제를 반대하게 돼요. 왜냐하면 군대를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지 국가가 개인 강제로 뭐죠? 국민을 군대에 쳐놓냐 입준대야 뭐예요? 보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폐지해달라고 주장하는 정당이 있어요? 진병제 하지 말고 모병제 하자고 주장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총기 소지하던 정당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뭐예요? 자파예요. 자파. 그죠? 그 다음에 또 보수가 민족주의잖아요. 자국주의잖아요. 트럼프가 요새 뭐 하려는 게 뭐예요? 멕시코 국경에다 장빙 세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보수가 되면 우리 거 우리 민족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남의 나라보다 내 나라를 중시하는 게 이게 보수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에 테러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엊그저께 이 토요일날 서울에서 운전하다가 시청 앞에서 태극 집회를 보니까 와 요새는 막 그 아저씨들이 태극기만 되는 게 아니라 만국기야. 뭐 성조기도 들고 있고 막 그냥 잔뜩 막 들고 있어요. 그게 보수인가요? 보수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보수파는 통일에 대해서 찬성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미국의 입장보다는 중국의 입장보다는 우리 민족의 입장 그래서 빨리 통일하자 이렇게 돼야 보수인 거예요. 통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보수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민족끼리라니까 이쯤 돼야지. 그다음에 또 핵무기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의 가장 유리한 방법이 뭐예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통일되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통일이 되면 중국하고 국경을 맞드잖아. 중국하고 국경을 맞드는데 중국하고 어떻게 싸울 거야? 걔는 핵도 있지 막 항공마음도 있고 다 했잖아. 그렇잖아요. 통일되면 뒤통수는 또 누가 했어요? 일본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통일되는 순간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진짜 강대국과 국경을 나빠야 되니까 통일을 했을 때 우리 민족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핵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보수쯤 되면 어떻게 주장해야 돼요? 핵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통일하자. 이쯤 주장을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김정은한테 너 핵 포기하지 말고 바로 통일하자. 미국 눈치 볼지 말고 쭉 놓지 말고 이쯤 돼야 보수인 거지. 무슨 무작정 핵 포기를 해야 무슨 종전 이건 보수하고 아무리 상관없는 거예요. 보수는 뭐라고요? 민족주의라니까요. 우리나라 중심이라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한테 가장 이익되는 게 뭐야?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포통을 대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가가지고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라 이렇게 대말 문제가 아니라 밀살을 파견해가지고 너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핵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통일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야 이게 보수지. 이런 정도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뭐에 자빠지. 그러니까 저는 막 요새는 막 5.18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 그냥 치질이 될 것 같고 뭐가 떠오르냐면 조선시대 때 사대주의자가 떠올라요. 기억나세요? 선조가 뭐예요? 임질에나 나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중국 옆으로. 왜요? 중국한테 도움받으려고. 조금만 문제 있으면 미국이 우리를 구하소서 이거 주장하는 게 보수라매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괜히 또 뭐예요? 중국 기댄다고 하다가 병자로 나가가지고 청나라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고 그죠? 이게 뭐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선조기 두는 거 이건 보수하고 상관이 없고 조선시회 때 뭐예요? 사대주의하고 똑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 조선시회 때 사대주의가 부활한 것 같아요.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다음 뭐죠? 물건행입니다.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해요.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물건행위라는 개념이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요? 채권행위라는 개념이 나오고 전에 한 번 좀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일단 개념은 채권행위는 뭐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뭐죠? 채권행위. 물건행위는 뭐죠? 물건을 변동시키는 행위가 뭐죠? 물건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을과 만나서 첫 번째 뭘 했냐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을은 갑에게 뭘 줬냐면 계약금을 줬고요. 그리고 중도금을 줬고 그리고 뭘 줬냐면 장금을 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갑이 을에게 뭘 내줬냐면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했고 이러한 서류를 교부해서 을이 자기 앞으로 뭘 했냐면 등기를 했어요. 보통 이런 순서로 거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채권행위는 뭐예요? 매매 계약이 채권행위겠죠? 왜요? 매매 계약을 하면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채권이 생기고 을은 갑에게 건물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채권행위니까요. 물건행위는 뭐예요? 갑에서 울러 물건이 변동시키는 행위잖아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행위잖아요. 5번이 뭐죠? 물건행위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통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 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은 뭐예요? 채권행위. 등기는 뭐죠? 물건행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부분은 또 학설 대립이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2번 물건행위와 공시방법 나와있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물건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이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거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뭐예요? 부동산 거래도 있지만 현실 거래는 이러한 것이 모두 뭐죠? 결합이 돼가지고 융합돼가지고 이루어지죠. 무슨 말 이해하세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편의점 가가지고 가가지고 아가씨 저에게 디스 안가 파시겠습니까? 청약을 했더니 아가씨가 예 팔겠습니다. 아 매매 계약이 체결됐군요. 자 여기서 매매 대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죠? 담배를 인도해 주다. 구별해서 행동하나요? 그렇게 행동하면 뭐죠? 정신병원 갑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계약을 하는 것과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이 뭐예요? 결합돼서 이루어져요. 아가씨 디스 안가 파하면서 뭐도 나가요? 돈도 나가고요. 그 아가씨도 뭐예요? 얘 팔겠습니다. 다 안 하죠. 그렇죠? 대충 집어가지고 담배 잔던 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담배를 산다 콩나물 산다 같은 현실 거래에서는 이러한 채권 행위가 물권 행위가 모두 뭐죠? 결합이 돼서 융합이 돼서 거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거래처럼 어디까지가 채권 행위고 어디서부터 물권 행위인지 명백히 구별할 수 있는 거래도 있고요. 현실 거래처럼 어디까지가 채권 행위고 어디서부터가 물권 행위인지 뭐 할 수 없어요? 구별할 수 없는 거래 두 가지 거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두 거래 중에서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 거래로 이해한다면 어디까지가 채권 행위고 어디서부터 물권 행위인지 뭐 할 수 있을지 구별할 수 있다고 인정할 테니까 물권 행위의 독자성 긍정설이 되어온. 이에 반해서 부동산 거래보다 현실 거래가 더 빈번하니까 이게 원칙이 아니라 먼저 이게 원칙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어디까지가 물권 행위고 어디까지가 채권 행위인지 뭐 할 수 없어요? 구별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할 테니까 물권 행위의 독자성 뭐가 될 부정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설은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학설 좀 주장하려면 유명한 학자야 돼요. 교재에 나오는 학설은 외국 학설이겠어요? 우리나라 학설이겠어요? 민법책이? 우리나라 학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민법을 전공하시면 곽인주 교수 김용환 교수 김증환 교수 김상련 교수에서 교수 이름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학설은 다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냐면 틀 옳고 그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뭐에 관한 문제예요? 관점에 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독자성을 긍정하게 되면 다시 무인성설과 유인성설로 나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 행위가 무효치소가 됐을 때 물권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안 준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뭐죠? 무인성설이고요.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뭐죠? 유인성설이고요. 만약에 독자성을 부정하게 되면 항상 뭐로 오게 되냐면 유인성설로 와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것들이 결합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해하시는 학자분들은 영향을 안 준다라고 그럼 뭐 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독자성을 부정하게 되면 항상 멀어오게 돼요. 유인성설을 취하게 되고요. 결론입니다. 우리 학자분들은 독자성을 긍정하고 무인성을 취하는 것이 학설의 태도예요. 이에 반해서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취하는 것은 뭐죠?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유가 재미있어요. 독일 민법은요. 무인성에 관한 명문 규정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설을 주장하려면 유명한 대학의 교수여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민법인데 유명한 대학의 민법 교수가 되려면 유학 갔다 와야 돼요. 어디로 유학 갔다 와야 돼요? 독일로 갔다 와야 돼요. 미국 갔다 오면 완전히 뭐죠? 그지 돼요. 완전히 뭐죠? 고학력 실업자가 됩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거 쓸 수가 없으니까. 독일로 유학 갔다 와요. 독일로 유학 가면 어느 나라 민법을 배워요? 독일 민법을 배울 테니까 독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뭐예요? 무인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일반에서 판례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판사님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판사님들은 대법관들이잖아요. 대법관들은 저거에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주로 어떻게 공부한 사람들이 절 같은 데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필승 두드르고 고시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양반들은 독일 민법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요. 오로지 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거리에 집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자성을 부정하고 뭐하는 거죠? 유인성을 시하게 되는 거죠. 독일은요 대학교 등록금이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무료에 그 다음에 입학시험도 없어요. 그래서 원하는 데 구두구나 다 갈 수 있어요. 그 대신 좋은 거 아닙니다. 그 대신 뭐냐면 졸업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내가 어느 대학을 갈지 스스로 조심해야 돼. 괜히 자기 수준 생각하지 않고 괜히 좋은 대학이라고 갔다가는 인생이 아웃돼요. 왜냐하면 20대 때 중요한 시기 때 7년 동안이나 대학을 다녔는데 졸업을 못하고 있다면 7년이란 세월이 인생에서 없어져요. 걔네들은 대학을 입학할 때 신중합니다. 나는 대학 갈 사람 아니면 안 가요. 부모가 보내지 않아요. 부모가 신경이 안 씁니다. 안 갑니다. 스스로가. 나는 대학 갈 정도로 생각된다면 자기 수준에 맞게 대학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나라 이런 것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닫는데 졸업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학병이라고 불려는 아줌마들이 총장실 가서 의자를 막 던지죠. 이런 개새끼들 우리 딸이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는 신경 안 쓰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독일은 뭐죠? 서울대학교가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졸업은 뭐죠? 아무나 시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나 다 갈 수 있다고 해서 뭐죠? 아무나 가는 건 안 해. 등록금도 뭐예요? 공짜. 대학 진학률이 30% 안 넘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 좀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 사람이 독일로 유학 가면요 대부분 졸업을 못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독일 놈들도 독일만 하는 놈들도 졸업을 못하는데 아베 체대쯤 알고 가가지고 독일어로 회하는 게 아니라 뭐죠? 법을 공부해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통과한다? 쉽지 않죠. 그렇죠? 독일에서 박사기 받은 분이 굉장히 귀해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재 읽지 마시고요.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38페이지입니다. 대표이제. 다음 중 잘못된 것은 1번 물건행의 무인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물건행의 독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맞나요? 자 독자성을 부정하게 되면 항상 뭐로 와요? 유인성으로 오죠. 독자성을 부정하는 분들은 현실 거래처럼 이러한 것들이 모두 결합돼서 이루어진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무인성이 인정되려면 일단 독자성이 뭐죠? 긍정돼야 하는 거죠. 2번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과는 달리 물건행의 무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맞습니다. 이런 독자성 긍정설이나 무인성에 대해서는 어느 민법 규정하고 있어요? 독일 민법 우리 민법은 이런 규정 없습니다. 3번 판례는 물건행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X입니다. 우리 판례는 독자성도 부정하고 무엇도요? 유인성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라고요? 등기도 무효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죠. 4번 법률행에 의한 무동산의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 그 여력이 생긴다. 왜요? 우리는 물건 변동이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니까 5번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는 종물도 독립화의 거래객체가 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종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종된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단 말이죠. 자동차가 주물 주된 물건이냐면 자동차 타이어는 뭐예요? 종된 물건 종물인 거예요. 자동차를 팔면 무엇도 자동으로 쫓아와요? 타이어도 자동으로 쫓아오는 거죠. 이게 원칙이죠. 다만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타이어만 뺏어 팔 수도 있는 거죠. 5번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종물도 독립하여 거래객체가 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좀 쉬었다가 우측에 부동산 물건 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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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